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섬의 이야기를 써서 회복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이 인류학이라는 학문의 출발점 중에 하나라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인류학자의 참여관찰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인류학자가 트로브리앙의 원시 부족 사회를 관찰하는 것 말고 사실은 수만 킬로를 떠나왔지만 여전히 자기의 내면에 남아있는 영국사회, 유럽의 산업사회라고 하는 또 다른 사회에 대한 관찰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참여관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격관찰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트로브리앙 섬에 찾아온 인류학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야 되는 점은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사회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기 이전에 이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하나의 구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구분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 이야기에서 아는 자는 당연히 서구에서 온 인류학자 그 자신입니다 이때 아는 자라고 하는 것에 전제되어 있는 알미 사실은 상당히 독특한 알미입니다 이건 그냥 뭔가를 안다라는 그저 아는 1차원적인 알미 아니고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안다라는 의미에서의 암 교육학자들이 초인지적 알미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것을 오늘 이야기에서는 메타적 알미다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이 메타적 알미에 의해서 사실 이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 사회이론을 논의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아왔던 철학에서는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사회이론에서는 그다지 많이 얘기해 오지 않았던 이 메타적 알미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좀 중심에 세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동호 반복의 논리를 벗어나서 사회이론을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타적 알미에 대한 욕망이 주도하는 사회로 되는 것 아예 그런 차원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사회에서 뭔가 이 알미을 추구하는 이 알미의 차원을 자꾸 더 높여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사회로 바뀌는 것 이것이 시작되기만 하면 이것은 좀 되돌리기는 어려운 어떤 불가역적인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또 좀 더 나가면 어떤 사회가 더 좋은 사회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결국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회이론이 크게 둘로 갈라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인간 본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평가에 기초를 둔다고 봅니다 사고의 이론으로 보면 원초적인 사교성과 호해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전제한 다음에 그로부터 결국 어떤 외부의 개입이 없어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도덕감정 같은 것이 어떤 사회에나 존재한다 이렇게 논증을 해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담 스미스나 휴엄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것 같고요 여기 비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불안 또 이기심을 근거로 모든 인간에게는 다른 누구보다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논증을 해가는 입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두 가지 사회 이론의 큰 대비는 계속해서 투쟁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계보를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고요 제가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메타적 암에 대한 욕망과 이 사회의 제가 항상성 메커니즘이라고 부르고 싶은 이 어떤 메커니즘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덕감정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회 이론과 그 사회 이론에 입각한 실천까지도 도덕감정론의 입장에서 정당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런 요청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보존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보존주의의 입장에서 어떤 사회 이론을 설명할 때 그것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다 돌아가는 원래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 또 그 자기 자신의 행위까지도 이 사회 이론 안에 좀 포함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 이론가들은 이것을 이제 사회 이론의 재귀적 특성이다 self-reflection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회나 이런 재귀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적 암에 대한 욕망이 주도하는 사회에서는 사회 이론, 사회가 무엇인지에 관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생각조차도 이렇게 self-reflective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홉셀 리바이오턴이라고 하는 책은 철저하게 단 한 사람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내면을 관찰해서 그것을 사회 이론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사실 발견해내는 그 토마스 홉스의 모습이 정말 비열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근원적인 비참함의 평등을 홉스가 발견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처방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홉스 자신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소위 주권을 양도하는 리바이오턴을 만드는 그 사회 계약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메타적 앎에 대한 어떤 욕망을 전제로 해야만 사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메타적 앎에 대한 욕망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나 우리 성리학 이론가들이나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적인 이유에서 토마스 홉스 이래로 사회 이론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라고 전제하고 사회 이론을 구성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좀 의문이 생기셨을 겁니다 도대체 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근본적인 조건 전제로 하는 이 사회 계약론이라고 하는 발상이 왜 서구에서 생겼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어떤 자유의 존재이고 따라서 그들 사이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평등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그 스스로 어떤 완벽한 정당성의 논거를 갖지 않은 채로 그냥 주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이 특별히 서구에서 일어났는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은 이것이야말로 프로테스탄트 종교 혁명이 가지고 온 어떤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이 논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서의 해석으로부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버린 이 보편적이고 정언적인 자유의 명령에 근거해서 이제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려고 했던 어떤 이론적인 노력이 서구의 17세기에 벌어졌던 위대한 사회 사상가들의 사회 철학자들의 논쟁으로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서구의 근대라고 하는 것은 17세기에 있었던 그 논쟁들을 갱신해 오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생각 속에서 저는 서양 사람들이 주로 구사했던 근대의 사회 계약론의 갈래를 크게 한 대종류로 구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은 양극단으로 제가 생각해 본 것인데요 과학이라는 방법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느냐 아니면 자유 또는 그 자유에서 유래하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느냐 이걸 당위라고 불러본다면 당위라고 하는 목적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하고 과학이라는 방법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놓는다면 글쎄요, 이 방법을 강조하는 쪽으로는 역시 토마스 홉스의 생각을 둘 수 있겠고요 당위를 강조하는 것으로는 이만일 칸트의 이론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극단화된 이론들이 되게 그렇습니다만 방법만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목적만을 강조하면 현실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있어서의 어떤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방법만을 강조하거나 목적만을 강조하지 않는 제3의 노선이 개척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제3의 노선들은 대체로 프로테스탄트나 또는 서구의 기독교 사회 이론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랜드 네러티브를 패러디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혼론이라든지 아니면 막스나 막스주의자들의 어떤 사적 유문론적인 구성을 보면 기독교적인 그랜드 네러티브를 상당히 유연하게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합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 이 세 번째 노선 말고 네 번째 노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네 번째 노선은 강한 믿음을 요구하는 그랜드 네러티브가 아니고 어떤 상식과 이성 그리고 어떤 경험적인 데서 우러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인들에게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른바 중용주의적인 노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 네 번째 노선에 법률체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공법사법에 법률체계가 탄생하는 어떤 맥락이 놓여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어진 문제를 어쨌든 풀고 그리고 그 해결이 다른 해결보다 어떤 이유에서 최선의 해결책인지를 어느 정도라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서구의 공법이론이 크게 주권국가라고 하는 생각하고 헌정주의라는 생각하고 이 두 개의 갈래로 서로 투쟁하면서 전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권국가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쉬운 해결책이고 헌정주의는 상대적으로 매우 어려운 해결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주권국가론을 택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바로 신에게 쓰이던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인간이 만든 권력에다가 적용을 하면 그 주권이 정의상 대내적으로는 최고이고 대외적으로는 독립이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주권의 명령에 복종한다라는 아주 형식적인 합의 하나만 있으면 주권의 명령에 의해서 평화가 달성될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수천만 명이 사는 큰 나라든 한 2만 명, 3만 명이 사는 조그만 나라든 주권은 그들 사이의 관계가 독립이고 독립인이 결국 평등하게 대우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나라들 사이에서도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권국가론은 아주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모든 어떤 국가의 의사결정이 결국은 주권의 결정이 되니까 결정적으로는 전쟁과 같은 지독하게 비도덕적인 행위가 주권의 결정으로 탈도덕화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주권국가론의 역사는 인류가 대규모의 전쟁을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잔인하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의 역사하고 아주 병행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권국가론의 한계를 어떻게 하면 보완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헌정주의라고 하는 오래된 아이디어가 다시 부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크게 한 네 단계 정도로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돌레랑스라고 하는 새로운 덕성을 만들어내는 단계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탈도덕화된 행위를 통해서 살륙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하는 발견 앞에서 정치를 진리의 투쟁으로부터 이탈시키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권에 의해서 신화화 되어 있는 통치 권력을 어떻게 하면 길들일 것인가를 가지고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만들어내는 치열한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민권을 확대하고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실제로 통치하는 권력을 대의정부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 계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좁은 의미의 정치적인 대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 복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들에 대한 인파워먼트 시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과도 연결되었다고 생각하고요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경제에 대한 조정의 권한을 국가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헌정주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것이고 인류가 20세기의 후반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 국민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문제를 좀 풀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좀 요한한 그 꿈을 향해서 인류가 지금 달려붙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것은 희망의 근거는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공법이론가들의 독특한 기여가 있습니다 주권국가론 또는 민주적 입법정치라고 하는 쉬운 해결책에 맞서가지고 헌정주의자들은 좀 어려운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제4의 노선을 제안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이 핵심인가? 저는 헌법과 법률의 이중규범체제가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름을 헌법이라고 지금 붙였습니다만은 굳이 헌법이라고 이름이 붙지 않더라도 실정법을 탄핵할 수 있는 보다 상위의 규범체계를 상정하고 그 규범체계를 동원해서 특별히 정치적 약자가 그 규범체계를 동원해서 현실적 강자가 자신의 어떤 욕망을 투영하고 있는 법률의 유효성을 탄핵할 수 있는 체제를 아예 정치체제 안에다가 만들어 넣는 것 이것이 핵심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대적 헌정주의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아주 시끌시끌한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안에 자신의 자유와 또 공동체적인 어떤 민주 또 평등의 요청이 계속적으로 부딪히면서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좀 다투어 보려고 하는 투지를 갖고 있는 체제 그리고 그 투지를 체제 자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는 기묘한 체제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라고 불리우는 근대적 헌정주의의 체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보편적 정원적 자유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했던 서양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던 그 요청은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또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500년 전에 감사합니다.